아랫분들! 고등학교 은사님들이라든가 이제 평소에 그러면 요즘 뭐해? 학교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니 교수지! 교수! 네 그러면 제가 그 명태 명태를 불러줬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술 뭐 뭐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나와요. 그 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월을 위하여 그러면 한번 야여 해서 한 잔을 잔을 채우실 줄 알아요. 잘 되겠습니다. 제가 좀 더 채우실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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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야 돼요. 여기 차트 좀. 차트 좀. 차트 좀.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. 아주 채우실 수 있을까요? 네. 검풀은 바다 바다 밑에서 조치여 조치여 떼시여 찬물을 호흡하고 이리라 내 구리가 글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적들과 노상 고리치고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어떤 조치여 어떤 조치여 그 그물에 걸리여 살기여 원산 구경이나 하노 메지포트의 왕처럼 미라가 됐을 때 어떤 외롭고 가난한 시 고기 한 높게 실수 나가 수희 영상이야 영상이 수희준아 수희준아 아 세수 세수 최고야 최고 자 김준식 작가 최고야 네 공화 발전을 유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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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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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일석에 가서 이 프렌즈다였더니 저기서 만만세야 만만세 그의 한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쫙쫙 지적이야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내 이름만 남아있어리라 용 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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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태라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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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에다 하하 이 소리라 아 아 브라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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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 브라버 앵콜 내가 앵콜 내가 앵콜이야 에잇 그게 아니에요 참 대단하십니다 너무 고마워요. 그게 아니야. 고맙습니다. 그게 아니고 한 곳만 대주세요. 이거는 이거는 고맙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대니보이. 발음이 조금 그러더라도 뭐죠? 오 대니보이, 더 파이프, 더 파이프, 더 파이프, 더 파이프, 더 파이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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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이런 데서 들지 못하면 돼요. 진짜 최고예요. 아니, 진짜. 진짜 최고예요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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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고맙습니다.